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처셀이 또 급등세에 펼치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 또 상승하는데 이 종목은 사실 동진 세미캠과 이렇게 엮어서 볼 수 있는 소재 쪽인데 이 종목 전문가가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못 간 주식 가운데 하나로 또 거론해 주셨다고 합니다.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시장 양호 국내장은 상대적 약세인데 지수 쪽이나 아니면 시가 상위 쪽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지수 전망, 지수 전략, 그 다음에 어제 공개 방송에서 하반기 지수 전망, 지수 전략 얘기 다 해 주었거든요. 이 시간에도 자주 얘기해 줬죠. 여러분들한테. 그거 좀 참고하시고 어제 미국장이 양호한데 우리나라가 상대적 약세가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각이 조정각에 있고 흘러내려야지 되는 위치인데 미국이 올랐다고 오늘 지수가 떠서 나왔죠. 삼성전자도 떠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꿍꿍인지 그렇죠? 이런 거는 제가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 좀 얘기를 해 주고 어쨌든 미국 올랐다고 아침에 떠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쪽은 반도체 섹터밖에 안 될 겁니다. 물론 다른 일부의 개별주들은 움직이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정통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오늘장은 반도체밖에 눈에 안 띌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미국장 금리 이슈 파웰 의회 증언에서 이제 또 사그라졌고 분위기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고 앞으로는 7월 FOMC 때까지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 예전하고 같이 지표가 안 좋으면 지수가 올라가고 지표가 좋으면 지수가 밀리는 또 여러분들은 아이러니한 장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정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시장에 맞게 다만 어쨌든 간에 나스닥 15,250 플러스 마이너스 250 간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지저항 얘기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스닥도 14,750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는 밀려와야 분위기 좋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은 디테일한 거는 제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뭔지는 얘기해 드렸죠.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장은 반도체 강세인데 자 오늘 뭐 반도체 브리핑을 뭐 통째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ENF 손가락 아 ENF 손가락이네. 손가락 ENF 그렇죠? 아픈 손 ENF 5월 26일 날 이종복이가 유일하게 좋게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못 올라간 그렇죠?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했을 때 유창호 앵커인가요? 전문가가 저런 소리 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던 주식입니다. 중요한 거는 5월 26일 이 주식이 2만 2, 3천 원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아직도 장기로도 좋고 단기로도 좋고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봄니다라고 한 주식이 ENF인데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241선 언저리에서 횡보하다가 거래 실으면서 뚫고 가죠? 제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는 걸 세 번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 엊그저께 워닉이가 아니, 워닉 머트리 워닉 머트리가 고론 차트에서 급등 이거 눌림목입니다. 워닉 머트리는 요런 게 이제 실시간으로 알아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눌림목, 그 다음에 STI, 그것도 232선에서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TFE TSE 이제 이종보기도 헷갈려요. 232선 뚫으면서 날라갔죠? 파턴이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호롱, 인더도 242선 밑에서 있다가 날라갔고 다시 ENF 241선 뚫고 가고 이거 이제 이종보기 말이 현실될 것 같습니다. 딱 얘기해드릴게요. 추경매수 하지 마세요. 2023년 연말 기준으로 갔을 때 2만 7,500원 이상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주식입니다. 언제? 그냥 여기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주식장, 약세장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이 패턴이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떠올려가는데 이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가게 되면 3만 4천 원대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그거 먹겠다고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패턴 자체가 상승 쇠기형입니다. 다만 밀리면 한 번 공략해볼 만하고 이게 HBM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섹타 때문에 이런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움직임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보기가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했던 주식은 상대적으로 주성이는 과가 다른 과입니다. 나쁘지 않고 이것도 막 올라갈 때는 추경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타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종보기가 여기 보면 2분기 핵심 주도주 해가지고 언제 방송이냐면 이게 6월 5일 방송이에요. 여러분. 6월 5일 방송에 섹타 구분을 잘하면 수익은 저절로라고 하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달 말까지는. 그리고 섹타를 반도체를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HBM 소거터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죠. 이렇게. HBM, EUV, PCB, 삼성 지분.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할 때도 지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한 번 했었는데 요새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정말 디테일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호응 때문에 디테일하게 해주는데 이종보건 주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해주고 남편이 잘나면 와이프가 그렇죠? 소외해봤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저는 초성으로는 얘기해 드릴게요. 초성으로는 얘기해 드리는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종목 얘기하기에는 가면 갈수록 쉽지는 않으니까 지속적인 열광, 호응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남편이 잘나면 와이프 얘기했는데 내 진짜 와이프 말고 그렇죠? 그거 못 알아 듣는 사람 얘기해도 돼요? 단어 써도 돼요? 사실 제 방송 듣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섭섭하죠, 여러분? 공짜로 그냥 다 퍼주고 그러니까 대신 초성으로는 얘기해 드릴게요. 설마 방송에서 이종보건 와이프를 진짜 와이프를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려면 손자를 얘기해야지. 자, 패스하고 주성이하고 동지는 과가 다른 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종보건 섹터를 구분해 놓거든요. 지금 최근에 날라간 것이 이게 프로텍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종보기가 그렇죠? 되게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고 레이저 날라가지 않습니까? 레이저 날라갈 때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레이저, 우리나라 레이저 최고는 이오테크닉스라고 얘기했고요. 그거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신규 매수 자리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랩장비 그렇죠? 그 랩장비가 본딩 와이어라고 해갖고 얘기한 MK전자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테크윙 유니테스트 정도만 한 코멘트를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예전에 소영주 엑시콘도 여기에 들어있는 주식이었어요. 여러분. 엑시콘 소영주라 내가 세게 얘기 못한다고 하면서 지오 엘리먼트 얘기할 때 했던 그 주식도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테크윙을 보시면 이건 특징이에요. 테크윙은 날라가죠. 거래가 실리면서 이 주식도 실적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의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240인선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흘러내리고 모양을 만들다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 주식은 급등인데 유니테스트라는 주식을 보시면 이건 아직 가지를 못했거든요. 유니테스트는 구찌가 있는데 이 주식은 실적을 내놔야 되는 주식이에요. 실적을 내놔야 되는 주식인데 실적을 못 내놓으니까 못 간 거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섹터 구분을 하고 추세 패턴을 보고 지금 움직임이 양호한 것은 지수가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주식보다는 약간 개별주성 약간 누군가 애들이 장난치기 좋은 그렇죠? 그런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고 그런 주식을 따라다니지는 말고 오히려 정통성이 있는 주식을 저점에서 노리는 게 좋다. 이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특집 해갖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썸네일을.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이 내용은 실시간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동진이는 또 과가 다른 과예요. 이 주식은 차트가 아까 걔들은 역배열에서 241선을 뚫고 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이었지 않습니까? 동진이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심을 딱 잘라놓으면 박스권 상단에서 부딪히고 흘러고 있는 거고 61선이 밑에서 올려놓고 가고 있죠? 이런 게 저점 분할 매수 산분할 매수 하면 안 깨진다고 하는 거고요. 주성이는 거래가 유입되면서 움직여야 세게 갈 수 있는 주식이고요. 따라가면 안 되고요. 이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날라가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러분들한테 참여가 좋으면 초성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주식이 지금 이야기했던 주식들 중에 두 개가 포함됐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찾기 바라고 이제 진짜 세 종목 남았는데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까지 말씀 뚜렷이었습니다. 네. 원래 호응과 열광이 나와야 나가는 건데 이게 정말 밀당의 귀재십니다. 이종욱 사문가님은 그 와중에 이게 좀 나가다가 말다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고요. 또 열광 호응을 해주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또 초성으로 말씀드리니까 오늘 또 미스터 진단 얼마나 뜨거울지 저는 또 벌써부터 기다려주시는데요. 오늘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종욱 사문가님. 네. 뭐 한 수 또 받고 얘기 들어가면 이종욱이가 L, J, B지 않습니까? 이종욱 이름이 L, J, B. 거기서 영어 하나를 그냥 앞에 걸 빼지 말고 그렇죠? 중간 어디에 하나 빼버리면 잊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내가 분명히 이 미스터 진단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초성이 이종이고 네 글자예요. 지금 10시 56분 13,320원 13,280원 13,350원 왔다 갔다 하네요. 6. 몇 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주식들이 최근에 날라댕기는 주식하고 유사한 과입니다. 지수가 좀 변동성 있으니까 이종욱이가 이야기해드렸던 지수단 그거 잘 참고하시면서 생각하시라는 말씀드리고 343 돌파 341 지지체크 드렸는데 오늘 343 돌파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시장이 흘러내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흘러내리기 때문에 343 돌파할 일은 없고 다만 340을 한 번 깼다가 종가로 가면서 한 번 살짝 들어주고 그런 정도의 어떤 그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종복은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이거 시간이 좀 쫓겨도 한 번 보여드려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시장 전략 이거 드리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외국인들 변곡점 얘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선물 6천억 이상 매도하면서 주도주가 4, 5% 이상 급락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변곡점이다라고 하면서 6월 9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기 드린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얘기 하고 나서 이 외국인들이 이틀 건너 한 번씩 저런 식으로 장난질을 쳤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얘기 끝난 뒤에 6월 12일 날 7,500억 한 번 갖다 부었고 장 밀렸고 그러다 또 사 들어오면서 올라가다가 엊그저께 6월 21일 날도 8천억 들이붓고 장 밀어놓더니 어제는 6천억 사면서 지수 반등 만들어 놓고 오늘은 9천억을 때리면서 또 밀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괜히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취소시킬게요. 여러분 얘네들이 하도 따라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갖고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주식은 이미 살만큼 사놨고 주식은 지금 차익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가지고 장난치면서 변동성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337 수준이 한 번 또 지지권의 역할을 할 거지만 333 수준 언저리 정도는 와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해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카트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입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판에서 섹타 얘기하면서 제가 한 행동 한 번 보여드렸어요. 섹타 구분을 잘 해가지고 반도체 두세 종목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두 종목 정도 그중에 하나는 정통성이 있는 포철 쪽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이든 LNF 쪽이든 정통성이 있는 굵은 주식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구체 전해행 이런 제가 구분해서 알려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두 개 반도체 2차전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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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종목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 보아가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정말 또 많은 글 올라오고 있고 연이 미니 파파님께서 슈퍼챗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님께서 다시 듣기 무한반복 이라고 하셨는데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혹은 거기서 나옵니다 댓글 좋아요에서 나오니까 모든 영상에 다 부탁드리고요 또 보성파워택님이 이종복이 형 최고 롬버스님께서 찾는 재미 솔솔 이라고 하셨네요 이종복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매매 최고수의 길 마켓10에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이종복 전문가 미스터진단에서 오늘 또 여러분 찾아갑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2시간까지 진행되는 진단 프로그램이죠 미스터진단 지금부터 저희 전화 받을게요 02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종목 신청해 주시면 오늘 밤에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창호 앵커와 함께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켓10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